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해물 전복 뚝배기 와 전복 두 마리 오 움직여 움직여 오 움직인다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하나 둘 셋 드림아 너도 올라가 그렇지 거기 올라가 하나 둘 셋 와우 장난 아니다 멋있다 다시 한번 드림이 잡아라 피리탄 폭죽이야 와 삼척 삼척 빰빠당 아 저기있다 오빠 저기있다 여기는 펜션 1박2일입니다 1박2일 1박2일 민박죽처럼 생긴 텐션이 있어요 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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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쌍이 있지 깜빈을 냈어 아 지금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진이 좋아? 네 됐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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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상구야 재밌냐 너 내일 일주일 볼거야? 안봐 오늘 저녁에 감사드리라 봐야지 같은 점씨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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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아 들어가면 안돼 너무 많이 너무 예쁘다 드림아 아이고 뭘 찾았어? 이거요 구멍족이야 너무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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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 장군 이사분 신라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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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죽일 거야? 불곰을? 아빠 구할 거야? 그래서? 잘 거야! 리원이 잘 거야! 다행이다 출발할게요 간다 criticizing 만약 여기서 일어나면 미안해요 앉아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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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어야 돼요 여기다 일어나면 위험해요 마지막 식사는 막국수 막국수